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바치니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빛으로 감소서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놓인 너와 속성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바치니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빛으로 감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맞서지 않고 영천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빛으로 감소서 우리의 빛으로 감소서 우리의 빛으로 감소서 2023년 신양교사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오실 것 같은 잔양은 희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선입하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찬양을 준비하면서 계속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가 너무 제 마음에 계속 독창이 되어서 같이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우리 나는 주를 선입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해 드릴 텐데 위의 빛 안에 나오는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평생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다음 집의 아이들의 평생에 가장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은 주를 선입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선입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선입하는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살포가 내 바보는 길 때로 너나여서 넘어질게요 주의 마음속이 나는 예수님과 주로 섞인 여사님 나는 주를 섞이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섞인 여사님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사랑하리라 나는 주를 섞인 것에 나는 주를 섞인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배고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 온 모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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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서 있네 바람은 경대 바람은 찬양 내 영혼 예배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시작하고도 이기신 주님 그대 없이 미치신 주님 주님의 주님 이 날 세우시게 주님 보게 하시게 사랑하는 곳만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대 주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이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우리에게 도와주시게 은혜를 시작합니다 주의 한 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